1, 2, 3 부럽지가 않아 장기현 선생님 부럽지가 않아 장기현 선생님 노래 부를 수 있잖아요 나 부럽지가 않아 노래 부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잘 들어보시는 게 부럽지가 않아 장기현 선생님 이렇게 했어요 성대모사 백범키는 스쿵처럼 갑자기 성대모사를 왜 시키지도 않았는데 방금 열정이 많잖아요 내가 이거 라이브클럽을 너무 많이 봤어 부럽지가 누군가 보고 있었던 거 이 문제는 특별 문제예요 맞으면 이 점 드립니다 거절 거절 패스인가요? 시간이 계속 가고 있어요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하면 난 부럽지가 않아 전혀 부럽지가 않아 시간이 계속 가고 있어요 네가 가진 게 많겠니? 내가 가진 게 많겠니? 내가 가진 게 많겠니? 난 잘 2분치 같습니다 10분치 무슨 노래였어요? 미안해 Bun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?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? 너무 믿음이ые 선생님께 너무 믿음이 가서 진짜